근데 이건 은근 양이 적은데 미리 주문할까? 그래야 될 것 같아. 아니, 사장님 메뉴판 하나만 더 주세요. 어, 또 주문하네요. 아까처럼 또 손근거 아닌가? 그 순간에 주시다가 메뉴판 또 달라고. 저희도 진짜 먹는 거 잘 먹거든요. 놀리키지 마세요. 우리도 그러면 다 해보자. 다 해보자. 사장님, 저희도 한번 시도해 볼래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피맛이 드실 수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챌린지, 챌린지. 저희 그러면 안 먹은 치킨가추동, 가라하게동, 마루기동, 부타쇼 가야키 정식, 돈까스 정식, 도리노 가라하게 정식 이렇게. 괜히 얘기했나 보다. 주세요, 주세요. 아니, 재밌을 것 같아서요. 먹다가 안 되면 저희 음식도 버리면 안 되니까 사갈게요. 포장할게요. 이상한데, 이거. 이제 한 번 먹자. 네. 자, 현재 나머지 덮밥 메뉴 6개 모두 시켜서 총 주문 10개 다 했습니다. 주문 다 했죠? 네네. 치킨가추동, 가라하게동, 마루기동, 부타쇼 가야키 정식, 돈까스 정식, 도리노 가라하게 정식 이렇게. 괜히 얘기했나 보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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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먹다가 안 돼요. 아니, 이거 뭐지? 학생이 있어요, 얘네? 저희.. 여기 그 학생들 조교예요. 외대 덮밥사라고요. 아, 외대요? 네. 공담이 아닙니다. 이상한데. 사장님,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고기 너무 야들야들하다. 아,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오늘. 밥이 먹다 보면 밑에가 하얀 경우가 있잖아. 그런데 소스가 너무 커서 밑에까지 다. 다 가득 잘 돼. 그래서 이게 튀김 다 먹고 나서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저희는 지금 약 5분이 지나고 있는데 말리 클리어 직전입니다. 역시 빠르다. 역시 밥말리가 빠르네요. 다 먹었어. 역시 빨라, 역시 빨라.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해서 말리가 제일 먼저 덮밥. 큰일이야. 김용준 씨도 갑니다, 지금. 약간 맛있네요. 조금 빠진 거, 마지막에. 흘렀지만. 그런데 일식은 푸짐하게 먹으면 조금 아닌 것 같아. 사장님, 혹시 김 있어요, 김? 김 좀 조금만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김을 좀 달라고 그랬어. 김을, 김. 소영박. 소영박. 김을 그냥 바로 넣고 저렇게 먹으면 같이 싸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진짜 맛있어. 우와. 그래, 김에다가 먹으면. 스킬이네, 이것도. 나도 해 봐야겠다. 이렇게 입에 넣고. 우와. 김이 좋은 김이네. 밀도가 되게 촘촘하고. 조미되지 않은. 굽지 않고 생김, 생김. 우와. 자, 이렇게 하면 소영이. 에비동. 클리어. 자, 재활시간 60분 중에. 현재 10분 지나고 있습니다.